음악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융상품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은행 필기시험에서 기본적으로 경제 경영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금융자격증 관련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금융상품을 판매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은행에는 비이자 수익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은행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고객에게는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금융상품 관련 내용들이 이제 금융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금융상품 중에서 비금융투자상품을 먼저 살펴봤고 이번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제 단순히 그냥 공부를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니즈가 더 커져 나갈 거예요 이미 뉴스에서 불안전 판매 이야기나 아니면 DLF 사태다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고객들이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수단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혹은 직접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그런 사고가 터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터졌다고 해서 이제는 그 방향으로 은행이 안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객도 은행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비금융투자상품을 넘어서서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까지 은행들이 영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넓혀가고 있는 이유는 고객의 니즈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는 단순히 그냥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나중에 영업을 하면서 그 해당 상품을 어떻게 고객에게 설명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영업을 나중에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금융상품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금융상품은 정답이라는 것이 없고 만약에 앞으로 경제 상황이 이럴 것이다 라고 개개인의 금융인들이 판단하는 어떤 판단 뷰가 있다면 그에 맞추어서 만약에 하락할 거라면 추후에 배우겠지만 인버스에 투자한다거나 상방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레버리지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상에 맞게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 개개인별로 다른 처방을 내리듯이 은행원 역시 고객에게 고객이 원하는 니즈 혹은 고객이 바라보는 뷰에 따라서 적합한 금융상품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 파생 상품은 원본의 초과 손실 가능성까지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아니고 주로 일반 증권 그리고 증권을 묶어놓은 펀드 증권을 묶어놓은 걸 펀드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인데 아직 원본의 초과 손실 가능성은 있는 상품은 아니고 원금이 조금 깔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겠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증권이라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다양한 채권들 여기에 뭐 RP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증권이라고 했을 때 이런저런 증권들이 있는데 그 증권들을 어떻게 묶느냐 아니면 어떻게 구조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 상품의 이름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상품 명들을 공부하고 관련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원이 되고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고 은행원은 개별 종목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아니라 뭉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하게 한 종목 한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반도체라면 반도체 IT 업군을 묶어놓은 펀드에 고객을 가입시키거나 4차 산업혁명 5G 기술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어떤 고객의 뷰가 있다면 그 뷰에 맞는 종목들을 묶어놓은 펀드를 고객에게 판매를 하지 은행원은 개별 종목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증권사와 차이가 있고 그렇게 뭉텅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도 조금은 낮고 대신 수익률도 개별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지수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지수라는 건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들을 묶어놓고 그것을 수치화한 개념을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경제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살펴보셨을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함께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코스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대기업들 거기에는 뭐 은행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여러가지 대기업들 중에서 업력이 10년 이상이고 매출이 1조원 이상인 제법 규모가 큰 주로는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그 회사들을 모아놓은 시장 그 회사들의 주식을 모아놓은 시장이 코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건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한국거래소에서 증권,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업력이 10년 이상이고 매출이 1조원 이상인 우량 대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 코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피 200은 그 대기업들 중에서도 상위 200개 기업의 주가의 평균치를 수치화한 거 그게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다 코스피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을 그들의 시가총액을 모아놓은 것을 수치화한 것이 코스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만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보다 조금 작은 예를 들면 어떤 헬스케어 산업이라거나 4차 산업 관련 유망주들 핀테크 관련 업종이 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카카오 역시도 코스닥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카카오가 코스피로 넘어갔는데요 코스닥은 업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시장 작은 그 기업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스닥 기업 중에는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30억 이상이거나 설립한 지 3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10% 이상 또는 순이익 20억 원 이상인 회사 일반 기업은 1번에서 3번 모두를 충족해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가 있고요 그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 그 회사는 이제 일반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팔고 그 주식 판 대금을 자신들의 자본으로 확충하면서 사업을 늘려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 기업이 있을 거고 이런 벤처 기업들 제약회사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약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회사에는 어떤 셀트리온이라거나 기타 등등의 제약회사들이 많이 들어있고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결제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벤처 기업들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5G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것들이죠 그래서 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장 요건을 완화해줘서 자기 자본이 15억 원이면 되고 설립 연수에는 제한이 없고 자기 자본 이익률 5% 이상 순이익 10억 원 이상 그래서 이 내용들을 충족하게 되면 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미래의 먹거리인 5G 어떤 핀테크 관련 업종이라면 그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데 이런 설립 연수에 제한을 두면 언제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은 시장이 있는데 코넥스는 자기 자본이 5억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순이익이 3억 원 이상이면 되는데 여기는 코스닥 시장에는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 주식이고 기업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많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기업들만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만약에 여러분들과 같은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투자를 해도 갑자기 주식이 효시조각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는 코스닥 시장은 1번 3번의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코넥스의 경우에는 1번에서 3번 중 한 가지만 충족을 해도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만한 시장이고요 이 시장은 우리가 장외 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외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코넥스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KOTC라는 장외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장외 시장에는 코넥스와 한국거래소가 만든 코넥스와 금융투자협회가 만든 KOTC가 있다 자 그리고 코넥스는 방금 이야기 드린 이쪽보다는 투자의 위험이 굉장히 많은 곳이겠죠 영세한 기업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나 투자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 투자자이거나 기본예탁금을 1억원 이상 예치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 계좌를 개설한 사람만 이 코넥스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희가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은행원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지수라는 걸 기초로 하기 때문에 지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코스닥, 코스피 이 두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로 바뀌어서 현재 시장이 수치적으로 얼마 정도 되면 이게 지금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호황인 거고 시장의 상황이 코스피 지수가 몇이면 시장의 상황이 안 좋은 건지를 사람들이 한눈에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코스피 지수라는 걸 만들고 코스피 200 지수를 만들고 이렇게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그 지수라는 걸 기초로 또 파생 상품을 만들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 펀드를 눌러보면 대부분의 은행의 상품은 지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세계의 주요 지수들이 이렇게 나오죠 국내의 주요 지수에는 미국은 다우 지수 중국은 상해 종합 지수, 일본은 니케이 지수 그 다음 홍콩은 홍콩이 어떤 세계 금융의 중심지죠 홍콩은 이제 항생 지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금융 상품 탭에 들어가면 은행들의 홈페이지에나 아니면 모바일 플랫폼에 국내외 주요 지수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방금 이야기드린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오늘 얼마 떨어졌네 코스닥 지수가 얼마 떨어졌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수치로 보고 지금 시장 상황을 아 이 정도면 어떤 상황이구나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지수를 기초해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은행원들이 판매하는 많은 상품은 주가 지수를 기초로 한다 자 그 지수 중에 우리나라에는 코스피가 있다면 미국에는 다우 지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우 지수라는 건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금융이 빨리 발전을 했겠죠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가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당시에 예전에 그러니까 1884년에 그때는 기업들도 많이는 없었겠죠 지금처럼 그 많이 없는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망하지 않을 만한 30개 정도의 안정된 기업을 표본으로 해서 시장 가격의 평균을 산출해서 다우 지수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라는 건 미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코스피 시장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지수다 자 근데 그 다우 지수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세월이 쭉 흘러오면서 1884년에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지고요 기업의 형태도 되게 다양해지고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다우 지수만으로는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S&P500 지수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S&P500은 다우 지수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500개의 주요 기업들을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푸어스가 500개의 기업들의 지수를 산출해서 만든 지수가 S&P500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코스피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벤처 회사들을 다루는 코스닥 시장이 있었다고 했죠 코스닥, 나스닥, 나스닥은 미국의 벤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500 이런 지수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미국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비슷하게 지수들이 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은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날의 시장에, 코스피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의 대금, 금액을 다 판 그것을 100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해서 그때에 비해서 다음 날엔 100에 비해서 만약에 2% 정도 더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왔다면 102가 되는 거고 그때의 2배가 되면 200이 되는 거고 그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시가총액을 지수화를 합니다 지금은 대략 1800, 2000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 처음 생겼을 때인 1980년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대략 20배 정도 늘어났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지수는 무조건 위로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처음 생겼을 때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런 지수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여러분이 각 국가의 주요 지수 이름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수를 기초로 해서 이따가 ELS라던가 기타 파생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은행원이 가장 많이 판매하는 금융 투자 상품은 ELS 그리고 ELS를 모아놓은 펀드인 ELF입니다 ELS는 끝에가 Equity Linked Seq Quality 그래서 이건 증권이고요 이 증권들을 모아놓은 게 ELF 펀드가 되는데요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가 지수에 연계되어서 고객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여러분이 조금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필기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모의고사를 봤더니 모의고사가 100점 만점에 80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의고사 점수가 떨어지더라도 실제 시험 보는 날 시험 점수가 떨어지더라도 70점 이상만 맞으면 당신을 은행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채용하겠습니다 이런 그럼 여러분은 상당히 공부하는데 어떻겠어요? 안정감을 가지고 어 나 조금만 공부하면 은행원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런 상품이다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대신 수익이 작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라면 코스피 지수가 방금 시험을 예로 든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구조에 따라서 90% 혹은 60% 오늘의 주가 지수를 100%로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6개월 후에 100%의 60% 근처에만 있으면 그 이상에만 있으면 수익을 약속한 대로 주겠다 이런 게 ELS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실제 투자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거고 코스피 지수에 투자한 투자자도 손해를 보겠죠 근데 은행을 찾는 많은 고객들은 안정적인 상품을 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금 적금보다는 금리는 더 받게 되지만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상의 금리를 추구하지만 많은 수익을 그래서 못 볼 수는 있지만 안정성이 극도로 강화된 주가 연계 증권을 모아놓은 ELF를 주로 은행원이 많이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공부를 해 놓아야 합니다 자 방금 여러분이 시험날 지금 점수가 80인데 시험날 70위로만 있으면 약속한 은행원으로 만들어주는 구조와 같은 상품을 가진 게 ELS라고 설명을 드렸죠 ELF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ELS 상품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용어로는 낙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낙인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시험을 계속 모의고사를 볼 건데요 매일매일 오늘부터 모의고사를 시험일까지 볼 건데 그때 동안 한 번이라도 약속했던 70%, 지금이 만약에 80점이다 그리고 70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은행원을 만들어 준다고 했죠 그런데 매일매일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한 번이라도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그 약속은 없었던 거로 되는 게 낙인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는 70점 밖으로 내려가더라도 시험일에만 70점 위로 올라와 있으면 은행원으로 만들어주는 상품을 노원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데 어떤 날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날은 시험장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70점 위에 있는 건 너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낙인형 상품은 주로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고요 노원악인 상품은 그 시험 날에만 위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안정적인 상품은 주로 은행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ELS에는 증권사의 ELS와 달리 안정성이 더 강화된 논악인 상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와 은행은 같은 ELS라는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고객의 니지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위험성이 다르게 구조가 짜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면접에 가면 왜 증권사까지 은행에 왔느냐 은행의 자산관리와 증권사의 자산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도 방금 이야기 드린 내용이 응용돼서 답변으로 나갈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ELS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도 가장 대중화된 투자상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증권에 대한 투자를 직접 투자자들이 하죠 부모님이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사는 거 그런 거요 그런데 간접 투자를 하는 게 일반 증권 투자라는 거에 비해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접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펀드에 가입을 하죠 그래서 펀드에 가입을 할 때는 주식 채권이 모여있는 어떤 지수를 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 관련 전자를 둘러싼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삼성전기도 있고 그렇게 삼성의 회사들만 모아놓은 지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삼성 자체의 지수 모든 삼성 계열사의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간접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간접 투자는 직접 투자에 비해서 조금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망하거나 이건희 사장님이 아프거나 이러면 이재용 사장님이 갑자기 아프거나 프로폴 투약 의혹을 받거나 감옥에 가시거나 이러면 주가지수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 투자도 여전히 위험해요 그래서 고객들은 욕심의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주가지수가 떨어져도 나는 수익을 먹고 싶다 라고 말을 해서 그래서 ELS, ELF가 나온 거고 투자자들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해지를 하게 됩니다 해지라는 말은 위험, 리스크를 줄인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코스피 지수가 떨어져도 너에게 약속한 수익을 줄게 라고 말하는 상품이 ELS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수익을 준다는 건 위험을 해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펀드에 비해서도 더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상품 설명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 여러분을 지금 저는 고객과 만나는 현장 그때 여러분이 설명해야 되는 상품 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이 공부가 그냥 자격증 공부할 때처럼 죽어있는 공부가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영업 압박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재미있게 은행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 이야기대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제도 다 풀 수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은행원이 돼서도 저에게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본인의 자산관리도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상품명에 파생결합증권 ELS 원금 비보장형이라고 나와 있고 기초 자산이 HSI 지수, Nikkei 지수, Eurostock 50 지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홍콩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홍콩이랑 일본이랑 유럽의 지수들을 기초로 하는데 그 세계 시장에서 유명한 지수들이 3년간 3년을 총 6개월로 쪼개서 그러면 총 6번이 되죠 그 3년을 6개월로 잘라서 돌아오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할 건데 그 지수가 만약에 돌아오는 구간마다 6개월일 때는 처음에는 90% 이내에만 있으면 약정된 수익률인 연수익 최대 12%를 주고 기본적으로는 연 4% 최대 15%를 주는데 일단 연 4%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로부터 지수가 떨어져도 이 3가지의 지수가 90% 이내에만 있으면 6개월 후에 약정된 수익 4% 6개월이니까 연수익 4%니까 일단 2%를 주겠죠 2%를 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때 밖으로 빠져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6개월 이후에는 안 주지만 그럼 또 6개월 이후인 12개월 때 90% 이내에 있으면 그럼 1년치 이율인 4%를 주고요 만약에 이때 2%, 이때 4% 어? 근데 이 12개월째도 여전히 90% 밖에 있었어요 주가지수가 좀 많이 떨어져서 어떤 질병이나 금융위기 같은 것이 올까 염려가 돼서 사람들이 투자금을 빼면서 주가지수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90% 밖에 있었다면 또 6개월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18개월째 되는 날 이번에는 더 폭을 넓혀줘서 85% 이내에만 있으면 2% 2% 2% 더해서 이번에는 6%를 주고요 그때도 밖에 있어서 만약에 수익 실현이 안 됐으면 또 6개월이 추가돼서 2년째 되는 시점에 8%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85% 이하로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30개월이 될 때는 80% 안에만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3년이 되는 시점에는 극단적으로는 60점 너 평균 점수 60점만 넘으면 은행원 시켜줄게 3년간 네가 은행원이 되기 위한 도전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은행원이 못됐다면 3년 후에 필기 점수 60점만 넘으면 은행원 그냥 시켜줄게 그동안의 고생을 생각해서 라고 말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적, 안정적이죠 그러면서도 6개월마다 상환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보가 되죠 금융상품은 3가지 수익성 그 다음 수익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크면 좋겠죠 언제든지 오늘 내가 갑자기 돈 필요해졌어 바로 돈 찾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런 상품을 유동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객은 수익성도 높으면서도 유동성도 높으면서도 또 안전성 원금 손실 받기는 또 싫어하세요 그래서 수익성과 유동성 안전성을 모두 다 충족하는 상품을 고객들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ELS라는 상품을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이런 구조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특징은 안정성, 수익성, 확장성, 다양성 이 두 개는 이해가 갔을 테니까 확장성이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ELS라는 상품을 기존에 배운 IRP나 ISA 안에 담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상품이 확대되어 가죠 국민연금이 ELS, ELF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나의 퇴직 자산 역시 ELS에 투자가 되죠 이렇게 ELS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기초 자산 저 위에는 유로, 홍콩 세 가지 지수를 기본으로 했지만 이 안에 코스피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다양한 지수들을 기초 자산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 구조를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도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건 이게 90, 85, 80, 60이었지만 이건 역시 수익률에 따라서 더 다양하게 그 상품의 구조가 짜여질 수 있습니다